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공시가격 역전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거래가액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워낙 공시가격을 많이 올렸어요. 올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금으로 생각해 볼 용어들이 있어요. 시세가 있고 공시가격이 있고 또 시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재산가액이라는 말이 있고 과세표준은 곱하기 세율을 해버리면 세금 나오는 것을 말하죠. 이 재산가액은 얼마나 증여를 했다면 증여가액이 얼마냐. 내가 10억을 부동산을 하나를 줬어요. 집을 한 채를 줬는데 그게 10억짜리인지 그게 15억짜리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시세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이렇게 이렇게 널뛰는. 이 시세라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상정세법상에 이런 시세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용어다 이겁니다. 시세야 부동산에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뭐하고 그런 건데 개인 간에 무슨 거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그 가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 시세에는 담합도 있을 것이고 뭔가가 금매도 있을 것이고 다 주관적인 사정이 포함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시가격을 이렇게 높이는 과정에서 자꾸 이 시세의 몇 십 프로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7, 80%로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 시세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가 아닌데도 자꾸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양도세, 국세 말하면서 1가구 2주택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또 정책을 입안을 한다니까요. 일반 세무사들이나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언론 인터넷에서 이렇게 나오는 글 쓴 것 보면 전부 다 1가구 2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국세에는 1가구 2주택이라는 게 없어요. 1세대, 세대 개념을 쓰는 겁니다. 지방세에서는 가구 개념을 쓸지는 몰라도요.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이 2011년인가요? 그때 생긴 법입니다. 지방세는요. 법리가 없었어요. 예전에 법리에 따라서 뭔가 체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지방세 기본법. 그것도 제가 국세 기본법을 2008년에 적었죠. 이 국세 기본법을 2008년에 적었고 전파하고 지방세 기본법이 2011년에 나왔다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세정현실이 법리적으로 척박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용어에 있어서 자꾸 헷갈려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개념은 이런 시세가 아니고 시가예요. 시가. 세법상으로는 상정세법상으로는 이 시가를 찾아라. 시가를 찾아라 해서 법에다가 60조, 법 60조, 령 49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를 찾아라. 시가가 뭐냐. 매매가격에 매매가격이 있거나 감정가격이 있거나 수용이나 공매나 이런 가격이 있으면 이걸로 해라 이거죠. 경매나. 이걸로 하라고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말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이 가격이 찾아가지고 없으면은 보충적으로 가거라. 보충적 평가를 한다. 이 보충적 평가가 공식가격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게 기준시가라든지 공식가격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61조부터 66조까지 딱 규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쪽으로 가는 것도 시가예요. 그런데 당신이 왜 시가대로 신고를 안 해서 이 말이 통용이 안 된다니까요. 시세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시세하고는. 시세라는 개념은 세법상에 있지도 않는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가격을 만들 때 시세에 접근한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세. 왜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해야 돼요? 이 시세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이런 것에 세법을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아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아니다. 공식가격을 올릴 때 그런 논리로 올린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식가격을 올릴 때 어떤 주관적인 요소, 위정자들이 이 과세 표준을 올리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올리기 위해서 공식가격을 올렸다. 그거는 이유가 돼요. 나 세금 더 거두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시세의 7, 80%를 맞추고 시세의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올렸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평가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평가기준은 뭐냐. 상속을 하거나 상속이 되거나 증여를 한 날, 증여일 평가기준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까 시가가 어떻게 됩니까?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이 가격이잖아요. 이 가격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당일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보면 이게 6월 또는 증여는 3월, 상속은 6월, 6월, 3월 이게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 신고기한 내에고 이거를 보고 평가기간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 이 신고기한 내, 이 평가기간 내에 이게 매매나 감정가이나 수용, 공매, 경매 가격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신고해라. 그게 시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 가장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면 돼요. 평가기준일에 가장 근접한 것을. 그런데 2014년 2월 21일 개정으로 이거를 더 넓혀놨어요. 2년 전으로. 2년 전. 2년 전. 2년 이내. 이 평가기준일부터 2년 이내로 이렇게 넓혀놨어요. 이 기간도 가능하다. 시가 찾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019년 2월 12일 날은 이 기간도 넓혀놨어요. 신고를 하면 조사 상속세하고 증여서는 조사를 나가야 돼요. 조사를 나가가지고 그 세액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상속은 9월. 증여는 6월. 이것도 다 넓혀놨 버렸죠. 이것도 원래는 6월, 3월인데 이거를 더 넓혀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일로부터 9월, 상속세 신고기한일로부터 6월 이렇게 넓혀놨어요. 그런데 이 조사결정기한 안에 이 시가가 있으면 이 경우도 가능하다. 단 가격변동이 없어야 된다. 가격변동, 무, 그 다음에 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요건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평가기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평가기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공시가격이. 그러면 이 기준일 내에 있는 거 이거를 찾으세요. 이게 기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격변동.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가격변동이 없는 거를 전제로 해요. 가격변동이. 이렇게 가격변동이 이렇게 있어버리면 일단은 이거는 시가가 아니에요. 시가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핵심은요. 가격변동이 없는 거예요. 가격변동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가격변동이 널뛰게 해버리면 이거는 시가를 찾지 말고 공시가격으로 가면 돼요.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는 게 시가다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가격변동이 있는 이때 증여를 하거나 상속을 해야 될 분들은 좋죠. 오히려 이런 게. 가격변동이 있어서 너무 널뛰었다. 그러니까 이건 못한다. 보충적 평가로 가야겠다. 나 공시가격으로 신고한다. 이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거 시가가 분명히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불복해야 됩니다. 뭐 해달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불복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불복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신고는 이미 끝났단 말입니다. 신고는 끝났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신고했는데 너무 손해나는 거예요. 나는 매매가액으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40억이다. 지금은 뭐 떨어져가지고 27억이 됐다. 공시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세금으로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이 평가심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조사결정 이 기한 동안에 내가 이거를 신청을 할 테니까 해주라. 그러면 신청을 하면은 이런 사례가 떨어진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얼른 이게 신청을 해요. 6월 이내에. 6월 이내에 얼른 신청을 하면 이 기간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은 이 신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3월 이내에 신청일로부터 이 기간으로부터 3월 이내에 분명히 답을 해줘야 돼요. 의무적인 규정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심의신청을 하려면은 상속세는 4월 전, 4월 전, 그리고 증여는 72일 전, 이 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고 4월 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신고기간 만료일 1월 전에는 결과를 말을 해줘야 돼요. 심의할지 안 할지. 이 경우도 20일 전, 만료일로부터 20일 전, 20일. 이런 식으로 규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평가심의위원회에 가서 이 가격으로, 떨어진 가격으로 시가를 잡아달라고 하려면은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이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격을 인정을 안 해줄 것이다 이거죠. 이 가격을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공식 가격으로는 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식 가격이 지금 역전이 됐다 하려면은 그거를 세금으로 반영을 해달라.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이 신고기간 내에 있는 것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면 되고요. 이미 나는 신고됐는데 조사결정기한 내에 이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반영을 해달라.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신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안 해줄 거다 이거예요. 왜? 가격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끔 법에 규정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걸 모르고 그냥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은 그거는 좋은 거죠. 그거는 법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좀 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용 써가지고 될 일이겠느냐라고 해볼 때 해주면 좋죠. 뭐든지. 그렇게 안 되면 이제 공식 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신고를 나는 시가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계속 떨어진 거를 전제로 했다 하면 불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받고 고지받고 그냥 불복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불복 과정에서 이거 이 시가는 아니다. 최소한 공식 가격으로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불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한다고 이해해 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평가 부분은 이 용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다 답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